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너무 아쉽다. 제목 바꿔줘야 된대. 인주의 에브레잇 컴마트로. 엄청 어려운 멘트도 아니네. 아니 근데 올라오는 사이즈야. 하얀 식구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항상 마무리는 브이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샴페인은 없지만 여러분이 저의 샴페인입니다. 사실 샴페인 준비했었는데 시상 그거 보고 나서 저희끼리 다 마셨어요. 너무 싫어하고 먹으려고요. 와 고거하게 마셨습니다 했는데 결과보고 바로 저희끼리 따라서 마셨어요. 바로 짐이어서 잠들 것 같아요. 준비 단계 하시고 뒤에서 버터 잡고 이행시에 을불부질듯이 저요. 보여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버터 5주 2 다 우리 아멘이 형들 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이루시고 저희도 그렇고 어 지금 둘 셋! 저는 저는 언제나 바로 생일 축하해. 야 태 태 나 닦고찌킨 쏟아! 태형이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열 명 정도한테 와 있더라고요. 태형이 친구분들 한 여섯 분 정도가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준 거야. 16명으로. 지금 정성. 고맙다. 역대급이다 이거. 사장님이 전화 와서 이거 울고 울고. 사장님 아니야. 의장님이지. 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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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 의상에 꽃이 두 개입니다. 이게 살면 꽃 하나인가요? 이게 꽃 2개죠. 이게 꽃 2개니까요. 이게 꽃 2개니까요. 꽃 3개니까요. 끝내줬다고 한번 카메라에 대는 얘기 좀 해주세요. 카메라에 대는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전 푸른 장미입니다. 아니요. 제 립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여러분. 저는 꽃이 맞습니다. 꽃인데요. 제가 해줬던 거 있잖아요. 진짜 한 번만. 여러분. 진영만의 사실입니다. 전 꽃이에요. 꽃이랍니다. 지금 시작. 유 did 충격 유 did 유 did 유 did 유 did 유 did 유 de 유 야! 야! 잠깐만! 야! 야! 문 열어! 야! 야! 문 열어! 야! 잠깐만! 야! 야! 석진 없는 석진 생일 브이입잖아! 문 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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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야! 문 열어! 저기요! 아니! 야! 얘들아! 윤기까지 왔거든! 문 열어봐! 자! 이거 놔! 여기 나한테! 조금씩 조금씩 자자자자자단아 조금 다다다 김석진 죽인 놈의 이 사람 그 말은 너야 someone gonna 내는 떠나가지마 나는 안 그래도 하지마 돌아서 네 맘에 날 길을 내게 돌려줘 그녀는 너를 원해 목숨과 전부야 흩어져 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 데려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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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상 끝까지 나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나 니가 너 태영이 왔어요 태영이 왔어요 태영이 왔어요 λο pineapple 컴퓨터 대형이 예수ang 거침없어, 거침없어. 태형이 예술혼이 불타지. 작가는 절대 망설인다. 공통점이 다 동물이었지. 거친 그림과 불안한 손끝과 됐습니다.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어디 갔어? 뭐야? 자, 김태형 망한 것 같아. 이거야말로 코끼리 아니야? 야, 쥐야, 야. 아니야, 야. 쥐다, 쥐. 야, 쥐다. 야, 쥐야. 왜냐면 얼굴이 여기다 긁고, 귀를 여기다 긁고. 그렇지, 그렇지. 쥐다.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야, 강아지. 고양이 아니야? 원숭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두 개로 이거를 합성시켜보면 돼요, 여러분.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귀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원숭이. 아니, 입이 강아지잖아, 입이. 아니, 봐봐. 쥐였으면, 원숭이 이렇게 긁겠지. 쥐였으면 여기를 긁겠지. 쥐팔 긁고 아니야, 대형아? 쥐팔이 아니야, 이거? 이게 원숭이 아니야? 그래, 강아지지, 이게. 강아지지, 강아지지. 강아지지, 이거? 가까이 써보니까, 강아지. 아니,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아니, 코끼리인가? 원숭이 맞다니까? 강아지는 아니야. 원숭이 맞다고. 원숭이라고? 이거 어떻게 원숭이. 야, 원숭이야. 기가 크니까. 원숭이야. 텔레파시가 왔어.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로 가자, 진짜. 원숭이야, 텔레파시. 원숭이야.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원숭이다. 그래? 자, 다 하자, 갑시다. 원숭이야, 텔레파시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원숭이. 역시. 밑에, 밑에. 들어가봐. 형이랑 나랑 얼마나 차이하나. 아니, 들어가봐.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 호랑이처럼 작품 앞에서 사진 찍기가 어딨어. 이거 분홍색깔이 작품이야. 예쁜 포즈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호랑이처럼. 하나, 둘, 셋. 여기 모퉁이에 서. 자, 모퉁이에 서요. 자, 안고, 안고. 도도하게, 도도하게. 부끄러워하며. 조금 부끄러워하며. 근데 표정은 좀 울상. 야, 너무 많잖아, 왜 하자마자. 아니, 포즈는 쿠키처럼. 됐어. 야, 나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 아, 되지. 여기. 거기게. 너는 그냥 찍어주면 돼. 이거 조명 나오게 해줘. 자. 형, 한쪽은 따봉, 한쪽은 가볍 보여요. 형, 빼내세요. 자, 묵내게. 조명 보이게 하고, 나 묵내고, 그리고 요염한 표정. 아, 요염한 모습. 요염하게. 요염하게 하고, 표정은 놀라야 돼요. 표정은 놀라. 다 썩어? 다 썩어? 자, 하나, 둘, 셋. 열기 놀라야 돼. 어, 됐다. 뭔데, 뭔데. 나랑 목색이 똑같은 사람과 시워드 입으라고. 액사랑. 야, 이거는 너무 상승할 아니냐? 나 있어, 나 도와줄게. 어, 진영 어딨어, 진영? 왜, 왜? 진영, 형, 한 번만요. 진영, 제발 지금, 당장. 라인 나오. 야, 형 땀나. 형, 한 번만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아, 됐어, 됐어. 형. 형. 한 번만. 가자, 옥상. 야, 나 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업어봐라도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오케이, 알았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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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세형. 알았어, 알았어. 업혀요, 내가 업어줄게. 아, 야, 옥상은 나오시고. 가자. 옥상 한 번만. 야, 땀이 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야, 옥상은 포함하고. 영원, 안 돼. 아니, 야 옥상은 포함. 담이 너무 포함한다. 야, 네오. 아, 뭐예요, 야, 여름. 밤ICO 예거게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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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바파라밤밤바, 바πα. ishing. 뱉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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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ve toHot. 아! 아! 으으어! 으으으읏 뭐야? 응! 으윽 으윽 으으윽 으윽 으윽 야 야. 아 손 시럽! 아 아니 하니 에윽 하니 허 아 드라이버쎄스 하하하 야! 네! 거기로! 여기다가, 한 마라 더 한 번만 더 벗고 소화전만 보이면 되겠는데? 아까, 20분 전부터 차갑다. 시민아! 저 여깄어요. 형 나 협조했었잖아. 일렬로 서서 소화전 앞에서 한 장만 찍어줘라. 오케이 소화전 봐야 돼. 근데 나도 마침 일렬로 서야 돼. 딱이다. 소화전 보여줘, 소화전. 자, 갑니다. 아 아 아